네, 제 28회 드림콘서트 MC를 맡은 엔신팀 도영 씨, 아이원님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의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고요. 리버스한 드림콘서트의 새로운 MC, 화려한 비주얼 캠핑은 물론 완벽한 신의 케미까지 기대되는 전세계 팬들의 반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ST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 유진입니다. 네, 도영 씨와 유진 씨는 오늘 처음으로 드림콘서트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선 가수로서 무대에만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MC로서 참여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계신 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 씨 소감 받으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림콘서트 무대는 처음 서는데요. 이렇게 MC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4세대 K-POP을 대표하는 스타이자 음악방송 MC 경험 소유자들로서 오늘 드림콘서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유진 씨도 물론이고 저도 인기가요 MC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아이돌 다음 산뜻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주 음악방송 MC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오늘 프로 MC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드림콘서트를 보기 위해 와주신 글로벌 한류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K-POP을 사랑해주시는 다양한 나라의 팬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뵙는 한국에 계신 팬분들 정말 가수분들 물론이고 저희 둘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POP 팬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다이브 여러분들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찍어볼까요? 새롭게 부활한 드림콘서트의 뉴 MC다운 패기남친을 축하 버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멋진 친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